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넘겨야 합니다. 최순실의 공소장에 그 범죄 증거가 나타나면 그건 바로 탄핵하는 게 못봐요. 세들이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이끌어낸 축불 집회를 보면서 저는 희망에 거기서 함께 발견했습니다. I'll be back. 우리가 탄핵을 이끌어낸 축불 집회를 보면서 저는 희망에 거기서 함께 발견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